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가사가 나오기 바로 직전 에잇에 손을 넣고 이렇게 가요 이 상태에서 왼발을 앞으로 놓는게 원이에요 원 엔에는 뒤에 다리 이렇게 발가락 놓고 놓고요 투 그러면 쭉 가요 투 앤 쓰리 그러면 손이 오는게 아니라 이 다리보다 내 척추가 뒤로 가려고 하는 데서 끌고 와서 손을 멀리 놓죠 그 상태로 가세요 파이브에는 손을 쭉 뻗으시고요 십스 앤은 바로 들었다가 내리세요 십스 앤 세븐 앤은 1번 영역 바닥 누르고 1-1 골반 속에서 척추랑 같이 올라가서 에잇이에요 자 왼손을 기대서 원 하고 바로 오시고요 원 앤에 크로스 앤 투 앤은 저쪽을 보세요 투 자 트리 그러면 왼발 다리에서 발바닥 아킬레스 잡아 당기시면서 저쪽을 보시면서 돌아요 트리 네 오픈이죠 포 앤 파이브 앤은 쭉 갔다가 오른발 갔다 오세요 파이 식 앤 자 다시 왼발로 가면서 세븐 에잇이에요 자 그대로 밑에 손 받쳐주세요 원 방향 돌 때 투 오른손 밑에 있어요 롱담에서 왼손 밑에 있어요 앤 트리 오픈하신 다음에 살짝 털어 주세요 포 포 자 그대로 멀리 놓으면서 파이 자 식스 왼손 가요 식스 홀리하면서 세븐 왼발 오른발 에잇 자 가로 열어요 원 투 앤 트리 자 손이 이렇게 돌아가요 앤 포 자 파이 그대로 식스 세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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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리 누르게 에잇 에잇 자 원 앤 오케이 엔 앤 에잇 아 에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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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엔 엔 엔 감사합니다.